테라다스만 들고 갈게요 테라다스만 들고 갈게요 이거는 정자 좀 노리고 오케이 그냥 다 깔께요 그냥 다 깔고 야인 바로 바르고 이런식으로 해야겠다 광끼? 아니 씹 아니 광끼야? 아핳핳핳핳 안 깔았으면 안죽었는데? 아니 그거 누가 모릅니까? 아 그거 누가 몰라요? 이걸 어떻게 해상해 이걸 어떻게 해상해 아니다 여기까지 한번 봐보자 이 세계를 삼성지마 고통도 있었어 근데 고통도 있었어 왼쪽에서 나왔어 이 세계를 다 했나봐 고통도 있었고 용순과 묘랏도 있었고 나가고 절대 못 이기고 여기서 사람 움직임 마다 하나 더 떠도 지는데 야포 없어져갖고 스포당함 야포여서 나갔죠 수고염 절대 못 이기죠 수고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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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ritis 수고염 사람면릇